올해 들이 화끈바끈하죠. 다시 일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건 좋고 또 자기가 일을 뭐 오픈을 하는 것도 올해는 좋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말띠들이 좋습니다. 말띠 범띠 닭띠들이 그런대로 올해는 괜찮습니다. 상반기는 외려 범띠 말띠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말띠를 먼저 뽑으셨는데 우리 말띠분들은 어떤 방면에서 좀 연애면 연애, 사람, 사람, 취업, 일, 사업 이런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말띠분들이 좋아 보이시는가요? 올해 말띠 같은 경우들은 쉽사리 얘기하면은 40대 말띠, 50대 말띠 괜찮나요? 올해 그래서 40대, 50대 말띠들은 올해는 그동안에는 별로 그렇게 시원하고 열린 일들이 없었지만은 2021년도는 반대로 위로 문이 열리고 사업 수반도 좀 열리는 운들이고 2년도 자리 이동 수도 좀 열리는 운들입니다. 그러면은 좀 사업이나 뭐 이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직 제의가 온다면은 이분들은 가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오히려 이런 말띠 성격들이 한 번 마음이 뜨면은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맞먹으면 또 못 있는 성격들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사주지. 그럼 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말띠분들 40대, 50대 말띠분들 중에 이제는 한 번 내 사업을 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 번 시도해 봐도 좋을까요? 오히려 괜찮죠.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올해 44살도 좋고 56살도 좋고 또 68도 올해 말띠들이 보편적으로 시국하고는 안 맞지만 본인의 운하고는 외로 괜찮은 운이네요. 뭐 시국 운하고 자기하고 소띠니까 예를 들어서 소띠 해니까 말띠나 양띠가 용띠가 안 좋다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의 운이 정말 충이 드는 해에 내가 꽃이 피는 사주가 있고 정말 충이 드는 해에 내가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 보편적으로 말띠들 좋아요. 또 선생님 상반기에도 좋은 띠를 뽑아주실 때 우리 범띠분들을 뽑아주셨어요. 우리 호란띠분들은 좀 어떤 방면에서 좋을 것 같으신가요? 올해 범띠들이 화끈바끈하죠. 올해 화끈바끈하고 고집도 세고 머리도 좋고 의리도 있고 성격들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2021년도는 좀 잠을 자던 범이 움직이는 사주죠. 그래서 양력으로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쉬어가는 운이고 5월서부터는 외려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는 사주들이에요. 범띠들이. 그러면 범띠분들 중에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5월달 가서 하는 게 나을까요? 조금 벗어나는 게 좋죠. 음력으로 말하면 한 2월 음력 2월 넘어서 3, 4월부터 열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볼 때는 4월, 5월 이때쯤 시작하는 게? 벗어지는 게 좋죠. 그 다음에서 뽑아주실 때 우리 닭띠분들이에요. 닭띠분들은 또 삼재인데 선생님이 또 좋은 티로 뽑으셨네요. 아, 올해는 닭띠들이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올해는 닭띠들이 외려 의외로 모든 것이 열리는 운들이에요. 2021년도는 이 닭띠들이 쉽게 말하면 웅크리고 힘들고 아프고 돈으로 사람으로 모든 것이 막혔던 사람들이 올해 신축년에는 올해 문이 열리고 사주가 열리고 다시 일을 시작을 한다는 것도 좋고 또 자기가 일을 오픈을 하는 것도 올해는 좋습니다. 시작을 해도 괜찮다? 괜찮아요. 닭띠분들 중에서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이나 아니면 재혼을 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애 쪽, 사람 쪽, 인연 쪽으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53살 또 65살 이 닭띠분들이 좀 인간의 그 이변들이 굉장히 이별 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는 그래도 인연의 합도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고 또 사람의 인연이 연인, 연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운이 많이 오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띠랑 뱀띠랑 닭띠를, 말띠랑 범띠랑 닭띠를 상반기에 좋은 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띠, 범띠, 닭띠분들은 상반기에 좋은 기운이라면 이거를 하반기에 쭉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분들이 사주, 팔자를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작은 좋아요. 사람도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았든 저것든 누구를 만나도 만남의 시작은 참 좋으신들이에요. 근데 인간의 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별 수가 굉장히 많은 사주들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외려, 뒤통수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운을 받기보다는 사랑과 사람이 합의가 안 돼요. 사람이 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좀 파살을 좀 풀어줘야 되는 사주들. 파살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저희한테 찾아오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살이 껴서 도저히 돈은 버는데도 돈이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처음은 정말 온 내 인생을 바칠 만큼 눈이 멀어서 만나도 끝까지 못 가는 사주들. 그런 사라져야 사주들이 보편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연이 충이 되고 인연이 파가 돼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비방록들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